오늘 최고위 비공개 논의 시간에는 국민통합위원회 추가 임명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김화진 위원장 계시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이번에 7명의 위원을 추가로 임명하는 안에 대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논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오늘 교통장과 면담 마치고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총선 백선은 언제쯤 이뤄되는 부분을 간하기 시작했는지요? 그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최고위에서 의결사항은 아닌데 언제 논의되고 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혹시 오늘 국민전 의원님께서 김건명사 특험법을 갖고 김혜정 씨랑 조정숙 여사 특험법을 진행하자라고 그거에 관해서 참 부작용될 분이 있으신가요? 그에 대해서 사전 논의는 없었던 사항이고요. 김민전 최고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럼 브리핑 같은 경우 언제쯤 결정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